오케이 사장님 와 실력 엄청 하십니다 사장님 랜딩률 높여야죠 사장님 몸을 부드럽게 하고 계세요 어 털 지금 봐봐요 공간이 생기니까 걔가 그 사이에 저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사장님 지금 그렇게 가만있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그래요 형 고기 피하는 거 맞죠 보통 고기가 아닙니다 와 짐승이네 짐승 짐승 봤죠 방금 갸부지를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야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고기는 냅두고 빨리 던져요 사장님 메탈 바꾸자마자 입술하네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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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다로콜럽의 이혜성 조사님 사장님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자꾸 구석가지 마요 제가 이 앞에 분들 많이 잡았기 때문에 못 잡은 분이 좀 잡으셔야 되니까 사장님S ElaF 사장님 제가 이게 왜 이러는 거냐면요 고기의 기를 빼는 그 음성을 내는 거거든요 이래야 της 고기가 Lecture는 나보다 쌘놈이구나 해가지고 오케이 작살 신겨봐라 야 8키로 끄 형 저건 뭐야